걸어가고 있잖아. 아 내가 잘 먹방 자켰다. 옆에 미터라고요. 사모니아이리 사모니아이리. 아니 저한테 이러고 문제가 아니.. 이따가 후사하는 거야. 다시? 아니 무슨 뒤에 맨션에 있는 배경이.. 아니 그래 이러고 있는 간섭이야. 이걸로 간섭이야. 그래 이리 올까? 이걸로 후니키오 칸지마타. 후니키 후니키. 후니키. 좀 말하기 힘들어. 공원 왔어요. 풋살? 풋살이라고 해? 풋도살. 두 가지 먹는 거야. 알고 있지.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바차로. 아 모르겠네. 미니언들. 에이티? 잘 모르겠어. 뭐야? 기호 시원하. 한숨만. 멋있네. 멋있는데? 멋있어? 응. 아팠는데? 아팠는데? 오 이쁘구만. 용서양. 도큐멘터리양. 혼자 일본 생활하기 힘드네요. 혼자? 혼자가 아니지. 지금 도큐멘터리잖아. 피디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도큐멘터리야? 아팠는데? 고기야 없어. 평소. 아팠어. 아팠어. 진짜 아팠어. 이렇게? 왜요? 한국 만들어버리자 안돼 좋은가 모르겠다 이제 가실까요? 탁수였는데 나 걸어가도 돼 걸갈까? 아 조용해 핑크색이랑 파란색이랑 갑자기 신주코에 왔고요 다시 왔어 인터넷에서 어떤 거 적은 거 아니니? 어 근데 별로 더 좋다는 건 없었어 뭐라 써 있는 건데? 네르프라던가 어 멋있다 여기 캐스티파이 돼 있는 거 캐스티파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기 아까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키면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이번에 하나부터 시집할까나 그냥 키봉 그냥 키봉 아 삼겹살 오겹살? 아 오겹살이구나 이거 하나씩 먹자 하나씩 먹자 짠 맛있어요 맛있다 애착소양 잘했어 잘했어 오랜만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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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는다 지금 쟨쟨쟨쟨쟨쟨쟨 잠자다 좋아 뭐지? 아래래 아래래 에이! 에이! 다 봐주기로 해! 으아! 으아! 요즘 나 아주 귀여워해! 포켓몬 슬립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자고 있는지 좀 할게요 뭔가 알려준 음 처음만 보고 비오프 디 귀엽다 카비공 카비공 태양으로 할게 포켓몬 슬립! 해! 아이스 슬립! 아이스 네ulares 카비공 좀 알이 없어 아이스 아 아이스 네네네라 이건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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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부족해 얼마야? 3200원 소중히 구미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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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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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딸기 맛 같아 맛이 다른거야? 똑같은거 아님? 귀엽지? 아이고 파란색 약간 도자기 맛있어? 재밌어 재밌어 맛은 젤리 근데 재밌어 아 내꺼 안녕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침대를 샀거든요 침대가 방금 와가지고 지금부터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는 지금 일을 가있어가지고 저 혼자 조립을 해보고 유마가 집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일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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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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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여기다 껴줘고 고함 Guys Com 배류 비색 조금 бы 자 went there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위에 매트리스만 올리면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여기 딱 붙여도 되나? 여러분 이거 매트리스인데요 이거 진짜 무거워 아까 배달하시는 분도 꽤 무겁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뜯어볼게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뭔가 작은데? 어떻게 된 거야? 커지네? 무서워 아, 무서워 어떡해 잠깐만, 진정, 진정, 진정 미치겠다 오케이 와, 미쳤다 이쪽도 꽂아서 설마 거꾸로 했나?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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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아, 아 이따 유망오면 반응 한번 볼게요 고유, 고유 뭔데 반응? 생각보다 작은데? 아니? 이게 작다고요? 근데 더. 잠깐 누워봤는데 너무 편했어. 이 음악가 선물해준 케이스.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 멋있죠 여러분? 너무 비쌌어요. 이제 못 바꾸겠어. 그러니까. 어머,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도 되면 끝이다. 괜찮아. 망가져도 6개월 안에는 막을 수 있다고 해줘. 왜 이렇게 안 껴져? 이거 뭐야? 이거 케이스 잘못. 이거 잘못됐잖아. 왜? 13% 아니야? 아닌데? 진짜? 진짜? 왜 왜 왜? 진짜야? 아 진짜 다른데? 크기가? 크기가? 크기가 안 껴진다고 했잖아. 뭐야? 이거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당연히 말해야 되고. 그치? 크기가 안 껴진다고 했잖아. 진솔 불러. 어떻게 13을 준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괜찮아. 바꾸면 돼. 반죽가 있는데? 그래. 너무 잘 보이잖아. 네. 일단 시켜봐. 우리는 케이스 밖으로 운명이 아닌가 봐. 아이고. 뭐야. 자고 있잖아. 자고 있잖아. 응. 찼. 네가 튜토리얼 안 했나 보다? 응. 또 받았다. 어제 수면 될 때 봐. 나도야? 어? 너랑 다른데? 여기가 있네. 녹음대로. 들어보자. 무서워. 빨리 빨리. 무서워.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고래 고래. 이거이거이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내가 너가 거짓.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소리 안 하잖아. 안 하네. 이거. 이거. 항상.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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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했네. 두공했지? 사실은 계속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너무 깊이 찼다고. 미친 거 아니야? 95% 잠깐 죽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유마야? 나 아니야. 형이야. 내가 아니라 형. 무조건. 아니 아니 이거는. 아마 내가 형이 시끄러워서 소리낸 건데. 진짜? 너무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빠빠빠빵. 짠.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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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다. 제대로지? 제대로다 제대로다. 다시 받고 왔고요. 서름아 서름아 14%는 아니겠지. 다시 받고. 나도 다시. 나도 다시.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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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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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네르프엔 네르프. 드디어 드디어 껴본다. 제대로 낄 수 있을까나? 솔직히 한 번 닦고 싶어. 솔직히 한 번 닦아야지. 근데 이거 알걸로 하면 안 된대. 닦으면 안 된다고 써있었어. 제대로지? 제대로죠. 네르프엔 네르프? 네르프엔 네르프. 케이스를 바꾸게 된 이유. 자 이제 켜볼게요. 케이스 있을까요? 케이스 있지? 응. 됐다요. 됐다 됐다. 봐봐. 이쁜데? 드디어 바꾸었네. 이쁘다. 오. 방어 방어. 방어 방어. 유머도 방어 방어. 그리고. 연어 연어. 유노 유노. 왔어요. 오케이 우산. 와 맛있겠잖아. 와. 아 어디가? 정신이요? 아이 단신데스. 와 탁쿠시데스. 맛있겠다. 아보카도부터 먹을까나. 이끄따키마스. 하나 먹을 거야? 아 뭐 안 먹지. 아보카도 뭐 먹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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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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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좋구나. 하이 도우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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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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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우 미소라면 맛있겠다. 완전 새우면서 미쳤다. 우와 이거 봐. 새우 안탕 들어. 아 새우 근데? 다 웜인데? 다 겨울이 형인데? 다 겨울이 형인데? 즐거워. 즐거워. 그래 그거 3,000엔 정도 해. 진짜? 응. 여기 3,000엔 정도 해. 녹색으로 사? 응. 이거? 이거? 괜찮은데? 부딪치지 않았어. 부딪치지 않았어. 귀여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못 당해. 응. 응. 좋아? 응. 이렇게 막 움직여. 이거 봐. 너도 제일 많이 먹어. 그럼 그거 한입. 응? 그거 한입. 그거 한입. 이거 한입 먹고 싶다고? 응. 우리는 지금 전자리에서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배미리 멘스트라엘에 왔습니다. 냉면 이렇게 비싸구나? 스테이크 맛있겠는데? 응. 약간. 그런 것 같아. 아마 여기 모든 종류가 있어. 여기. 아 저게 다 온다. 네고짱 네고짱. 안녕. 우와 너무 큰데? 맛있겠는데? 먹어보세요. 천천히 돼요. 브로콜리부터. 아 브로콜리부터? 왜? 진짜 브로콜리부터 먹네. 자 이거 한입. 응. 오 맛있어. 치킨도 먹어보라고? 응 치킨도 한입. 뭔가 부드러울 것 같다. 맛있어. 오바스 기른 거 아니야? 학교구나. 진짜 미쳐. 진짜? 응. 한입 더? 응. 거기다 싸이다. 먹어봐. 응. 맛있는데? 응. 먹어. 응. 맛이야? 응. 원래 토마토도 다 잘라먹지 않아? 응.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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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우유랑 너무 잘 넣었어. 맛있어. 맛있는데? 은기하지 않고. 다음에 조금. 딱 봐도 그냥 오이시다 이건. 와 소리부터 미쳤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잖아. 미쳤다. 초코 1등. 날씨 너무 좋은데. 날씨 너무 좋잖아. 오랜만에 나 지나갔잖아. 오늘은 내일 수영장에 가는 거니까 필요한 것들을 사 가러 갈게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3분 지한됐다고. 지금 다니고 가도 괜찮은 상황이 there. 그건 아니야. 아직도 괜찮 played. 왔어. 진짜 Donc. 매우 좋대? 매워 빛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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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코데 오늘은 흰 띵! 흰 띵! 흰 띵! 흰 띵! 그럼 언제 말이야? 보고 있는 거냐? 좀 기다려. 완전히 Jazza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시카게? 그럼 여기는 뭐야..? 한가aur 한가aur? 한가aur 희나타 아 해가 됐다 희나타 시가 나루 나도 모르겠는데 희나타라고 했어 희나타 그늘 그늘 그늘이야 그늘은 그늘이야 희나타 이름이 없다고?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없어 아마 있어 있을거에요 도착 우선 밥부터 덮밥을 찌뿌요 맛있게 있잖아 맛있게 있잖아 우와 맛있어 맛있어 응 내기 내기 와 미소 미쳤어 뜨거워도 너무 좋아 항상 이런다 다 싱글이다 왜 퀸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개인 안 쓰는거지 이건 어때? 너무 크잖아 이거 이거는 이렇게 봐야되나 오바쓰겠다 왜 이렇게 크어? 그게? 너 왜 그래? 너무 크기뿌했는데 진짜 그래 이게 딱인거 같아 그거 얼마? 일어나네 진짜 아니 한번 열어보자 뭐 인간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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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지도 아니 진짜 엄마였다가 재미없는 할아버지가 됐다 미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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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단한게 있는데 또 대단한게 있는데 포카코라 제자시트 너무 크기 다사그나이 왜? 다이조 까나 고마시 술 까나 왜? 안되는거야 좀疲れた 나도疲れた 이거 운동하나 할까 그거 메포시 한 맛이세요 색깔은 메포시 다사그나이 이렇게 다사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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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고 다사그나이 비누 빵을 냄새 아 너 왜그래 정말 오늘 야 리스트에 네가 원한거야 이것도 네가 산건데 이것도 맛없으면 나 넣을거야 나 오늘부터 넣고 살거야 귀엽게 귀엽게 드려갑니다 이런거 처음 사서 열어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지? 에? 들어가는거지? 쏙 오히려 딱 좋아 딱 맞으니까 닫을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오히려 괜찮을까나 근데 이거는 10m까지 괜찮다고 써있죠 오 카메라 은근히 괜찮은거 같은데 응 잘 보이는데 응 오 좋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때 응 아 더워 물이나 들어가자 팡팡 이게 뭐냐면 태상에서 가장 큰 과일이라고 알려져있는 잭푸르트 진짜? 응 근데 이게 마트에 있는 거 정케어떼다야 정케어떼다 어 물이 너무 많아 오지 않잖아 약간 냄새 설명 아 약간 뭐랄까 오메볶이랑 쌈장이랑 섞은 냄새 여러분 웃음 진짜 진심 먹을게요 한입 먹어 맛있어 맛있는 냄새 반은 아닌데 아니? 맛있어 계속 먹고 싶어 어 이게 이렇게 먹어봐 나 먹어준 적 있는데 에? 에? 이거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